안녕하십니까 서씨 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네요 매일 찍어야 되는데 아 뭘 할지 또 컨텐츠를 뭘로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일단은 친구 자영업자 이야기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영상을 허락을 받고 올린 건데 거기서 원하는 영상이랑 또 저희가 원하는 영상이랑 뭐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고 친구는 유튜브를 못하면서 장사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매장이면 더 좋은데 프랜차이즈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제 친구는 장사만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픈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7월 초 쯤에 오픈을 할 거고 장사 잘 되는지 간간히 소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과연 장사를 할 때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까 근데 너무나 단순한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청소 깨끗이 하고 좋은 재료 쓰고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면 그냥 무난하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삼박자만 맞으면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장사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뭐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남들이 못다라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레시피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은 저도 판매를 하라고 해도 안팔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레시피를 한 명한테만 팔아도 그 한 명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자기도 창업에 성공하면 그 레시피를 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레시피를 한번 공개를 하고 나면 돌고 도는 레시피가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유튜브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레시피를 사서 제 계정에 채널에 올릴 생각이에요 뭐 10만원 짜리 5만원 짜리 이런 다양한 전문적으로 레시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사서 공유를 해버리는 거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봐주는 광고 수익으로 이 레시피를 산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레시피가 다 공유가 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의 지역 특색 맞게 다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 레시피를 따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잘되는 게 아니에요 뭐 광고할 때는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뭐 언짢할 수 있는데 뭐 이 레시피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레시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성공했는지 몰라도 다 성공할 순 없어요 그게 자영업자입니다 다 할 순 없다 왜냐 청소를 정말 깔끔히 하는 사람 또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 또 요리를 맛깔나게 하시는 분 또 요리를 해도 데코를 이쁘게 하시는 분 다 자기만의 취향 그리고 특기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에게 응대를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청소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는 제 와이프가 퍼펙트하게 하고 저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슨 영상을 봤냐 백종원 선생님이 출연하시는 골목식당을 봤는데 대부분 처음부터 지적되는 게 뭘까요 청소입니다 청소 처음부터 지적돼요 뭐 마스를 일단 보기 전에 청소가 되고 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 환경에서 요리 자체를 한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반성을 해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어요 구석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 보이는 곳이 아니라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아 힘들다 솔직히 힘들다 왜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석구석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먼지가 또 안져요 이걸 일주일마다 계속 한다는 게 범위가 엄청 넓어요 가게가 제가 40평인데 이거를 저 혼자 또 이모님은 주방을 뭐 청소해야 되지만 저 혼자 이 40평을 구석구석 다 청소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자영업자를 선택한 사람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바쁘다고 핑계삼아 청소를 안 했던 곳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에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손님한테 꼬투리 잡힐 게 안 생기겠구나 그리고 또 한 분의 구독자분에게도 상담을 했을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메뉴를 뭐를 추가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 메뉴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 혹시 손님한테 꼬투리 잡힐 재고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손님이 맛없다고 얘기해주시는 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남기고 간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라고 맛없다고 한 손님도 없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그런 무관심이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단골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바로 와요 어 오늘 고기 질긴데 맛없는데 오늘 이상한데 단골들은 피드백이 바로 오는데 단골이 아닌 손님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맛있다 맛없다 그냥 자기들은 먹고 맛없으면 아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이러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기 전부터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셀프바에 녹이 쓸었다고 해서 한 분이 얘기를 한 거를 제 지인이 듣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을 때 와 그 손님이 녹이 쓸은 거를 확실히 이제 자기가 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문을 퍼뜨리는 건데 저희는 억울한 거죠 녹슨 게 아니라 간장 국물이 굳은 거였는데 그걸 녹슬었다고 말씀을 한 거였어요 그 간장 국물을 즉시 안 닦은 뭐 제 잘못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소문이 난다는 걸 보고 아 청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번 더 느꼈어요 그걸 들을 때 저도 화가 났지만 화가 나오면 뭐 해요 단골 손님들은 여기에 간장 국물이 묻으면 그냥 묻었다 하고서 드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 간장 국물이 요구로 보일 수도 있고 더럽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는 처음 왔는데 기준이 바로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이 식당 드럽다 이 식당 깨끗하다 이 식당 그래서 저는 꼬투리 잡힐 거를 만들지 말라고 조언을 해 줬어요 사장님 메뉴를 늘리는 것보다 청소를 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고기가 지금 벌써 여러가지인데 재고관리 이틀안에 다 팔리는지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메뉴를 줄이시는게 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아 뭐 저 또한 메뉴가 처음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많이 팔다가 외상이 떨어지면서 메뉴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다 줄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메뉴도 해봤는데 와 바쁘더라구요 인원은 두명 이모님 저 고기도 판매하고 점심 메뉴도 뚝배기도 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심 메뉴를 하기가 좀 되게 힘들더라구요 왜냐하면 고기에 나가는 반찬을 줬는데 뭐 여기 어떤 집은 점심 메뉴 반찬이 뭐 여러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또 싸고 상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점심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대전에 오발탄 이라는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그런데 거기가 되게 바쁘더라구요 점심에 아니 여기 장사가 좀 점심 메뉴로는 소 대창 소염통 뭐 이런 어 내장 부위로 판매하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하니까 뷔페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갈비탕인데 마구리였던가 갈비가 아닌 마구리 마구리를 많이 넣어서 살 이제 양을 고기 양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극대화 시켜서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갈비탕 이라고 안 써 있더라구요 마구리를 이제 많이 넣어서 판매한다고 그 안내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메뉴지만 한 끼를 든든히 먹고 밑반찬이 뷔페식이기 때문에 접시에 담아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배부르지만 든든하고 또 남들을 이렇게 맛 괜찮아 초대를 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점심 메뉴를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귀찮은 것 보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똑같은 갈비탕을 판매를 하더라도 반찬이 부실 그렇다고 이제 반찬이 부실하니까 싸게 판매를 해봤지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에 뒤쳐진다 그래서 점심 메뉴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고기만 다시 이제 주력으로 판매해서 고기로만 이제 평일에는 20에서 30 주말에는 뭐 40 많이 팔면 90 100 이렇게도 판매를 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판매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관리하는게 너무 어렵더라구요 청소부터 손님 손님 고객 관리부터 근데 이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손님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손님을 어떻게 이제 이용해 먹어서 내가 수익을 좀 더 창출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장사 잘되고 싶으면은 딱 이 한 가지만 하면은 장사 잘됩니다 마진율을 10%로 잡으세요 그럼 돈이 얼마 안되죠 아 천만원에 100이죠 3천 팔면 3백 벌어요 1억 팔아야지 천만원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진율을 10% 잡으면은 장사는 잘됩니다 근데 힘들어서 안하시겠죠 못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마진율 잡아서 하라면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마진율을 잡고 이 지금 자영업에서 살아남을지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뭐 20% 에서 30% 사이로 마진율을 잡고 장사를 하시는데 뭐 운 좋게 30% 를 잡아서 마진율을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뭐 저도 마진율이 괜찮게 나오죠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완전 줄여서 하는 스타일이라 꼭 마진율을 잡았다 하기보단 무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장사나 아니면 지금 뭐 만약에 친구와 찜닭이 성공을 해서 나도 뭐 매장을 하나 찜닭매장을 오토로 돌리는 매장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체인점이 아닌 개인 매장으로 찜닭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더 발전을 하려고 하고 이 매장 하나만 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지만 좀 더 미래를 봐서는 확실히 장사라는 게 내가 10년 20년 30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하나 더 해서 그것도 유튜브로 같이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청소를 잘하자 그리고 마진율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뭐 남들과 똑같이 30% 잡고선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이기겠지란 생각을 뭐 하면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떠오르는 게 부부 운영이잖아요 가족 운영 인건비 써서 하는 매장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운영 부부 운영이 핵심이 되고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 끌어들기 싫다 보니까 1인 매장에 배달 창업이 또 유행을 탔던 거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기계가 음식을 하는 그런 창업이 발전을 하겠죠 이미 지금 뒷댁이랑 로봇킹? 로봇쿠킹? 뭐 이런 치킨 브랜드가 지금 두 군데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은 이제 기계가 정말 운영하는 매장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치킨집은 확실하게 생길 거예요 많이 배달 매장으로 그래서 마진율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뭐 정말 맛집이라서 당당하게 내가 마진율을 30% 가져갈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마진율이 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랜차이즈 보시면은 마진율이 좋다는 프랜차이즈는 없었습니다 아 나 이 브랜드 하니까 마진율이 엄청 좋더라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다 박리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박리담회에서 어떤 점주는 살아났고 어떤 점주는 왜 죽는지 그 이유는 이 마진율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이제 살아남고 또 죽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